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새벽 6시 반이거든요. 제가 아침부터 어디를 가냐면 오늘은 새로운 프로필 사진을 촬영하러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프로필을 찍기 전에 메이크업 샵에서 헤어랑 메이크업을 받기로 했거든요. 오늘 제가 서울까지 운전해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나왔고요. 오늘도 위위 아틀리에라는 샵에서 메이크업을 받아볼 거예요. 그럼 도착하면 카메라 켤게요. 안녕하세요. 뒤집어 사온 연어 중량주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리 동생이 아낚자야 조리도 잘 펼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배가 많아요 조금 반겨진 야채 그냥 마시면드 Karatek 그리고 골고루는 집앞에 저리 Boom 비벼 어떻게 될까요? 약간 브라운이 많이 없는 걸 채도로... 어디 가세요? 커피 촬영하러 가세요. 이건 진짜 너무... 뒤로가 채워줄게요. 가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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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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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